얼마든지 능력 있는 총각 만날 수 있다면 부부는 처음부터 남남이 만난 사이지만 여자 마음은 변해도 아내들 마음은 안 변해 끝낸다는 말 정말 믿어도 돼? 아는 사람이야? 관심 있어? 안녕하세요 네 어떡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도 했지 언제 결혼할 건데요? 우리 식구 다 같이 가서 꽃가루라도 뿌려줄게요 나도 한 번은 바람 필 거다 열쇠 흥분하는 색 있어 넌 발 끊어 여자랑 있으면 다 그렇고 그런 사이야? 반드시 내 남자 만들 거니까 사람이니?